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아 이건 어쩔수없어 이건 어쩔수없었어 잠깐만 생각을 해야되지 정리가 안되는데 아 잘못내놨다 아이고 아닌데 잠깐만요 아이고 무슨 끄고할걸 어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기다려주시오 그래픽좀 깨고 아 이거 있잖아 뭐 아 스킬 안썼네 아 넣어놨어요 아 이게 적응이 안되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혹시 그거 안되나요? 윗점 되지 않나요? 하하 모르겠는데 아 정리가 안됐어 생각이 너무 짧구만 아니 윗점 되지 않나요? 아니 윗점 되지 않나요?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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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안 돼가지고 예 그렇지 그렇지 진작에 점프가 됐어야 돼 아 확실히 끄니까 좀 낫긴 하네 아 이게 안보여가지고 스킬이 그런것도 없지않아 큰거같아 화면을 가리니까 다음부턴 좀 끄고 할건 좀 끄고 해야겠어 스케일링 임팩트가 보고싶어서 확실히 낫네 컨트롤이 확실히 더 나아졌어 답도 없는 컨트롤을 답은 보이네 으흠 아 죽었다 근데 아 처음부터 일했어야 했는데 큰일났네 흐흐흫 늦었네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일했어밖에 안맞은데 흐흐흫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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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 샤방샤방 켜놔가지고 아, 다 샤워 롸키터빈 아 깼다 이렇게 깨진 것 같아 아 이거는 제가 문제죠 여기도 데미지 스킬 보내는 거 아니야? 데미지를 좀 보자 저장해서 깨다 이거라 이거 아 위점 해야지? 흐흐 퀄츠? 어이구 어이구 죽네 죽어 데미지 문제가 아니라 나의 컨트롤의 문제지 퀄츠? 어 제발 어 어 이게 적응 안되네 어 좋았다 이건데 다행히 P4000으로 살았 아 하 아 아 이건데 죽었나보다 아 갔다 아 제 잘못입니다 이거 깰 수 있었는데 제가 못해가지고 아 처음에 너무 많이 죽었어 방금도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부족했네 아깝네 아 5681 이었구요 어 어 이렇게 제가 부족했어 다음부터는 1페이지에서 좀 임팩트 같은 걸 좀 끄고 해야 되겠다 어 이거는 충분히 깰 수 있는 것이었죠 뭐라 그랬냐 어 그렇지 음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제가 부족해가지고 음 음 음 역시 젠팩업의 힘인가 보네 세네요 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HP가 지포션으로 되어있었나요? 그래서 마지막에 물약을 안먹었나보다 그래서 죽었나보다 아 제가 물약키를 마지막에 눌렀거든 종이줄에서 찼는데 안먹어 지금 60개를 다 먹어서 그럴지도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